중고차 판매글을 올렸다가 구매자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가 비정상인가요?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. 중고글의 앱 게시판에 중고차 판매글을 올렸다는 글쓴이 A씨는 구매를 원하는 B씨로부터 시험 운행 가능하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에 A씨는 수락해줬다가 더욱 황당한 요구를 받게 됐다는데요. B씨가 시험 운행으로 서울을 다녀오겠다고 한 겁니다. B씨는 시험 운행으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서울을 다녀오려 한다고 말하며 추가되는 보험료를 알려달라고 했다는데요. A씨는 자동차 구매할 때 보통 동네 한 바퀴 시험주행 해보고 결정하지 않냐며 시험주행한다고 며칠간 서울을 다녀온다는 게 정상이냐고 황당해했습니다. 이어 정중히 거절했지만 화도 나고 어이가 없다. 제가 정상인 거 맞겠죠? 라고 조언을 구했는데요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또한 렌트비 안 내고 렌트하겠다는 소리내 뻔뻔함이 창피함을 이긴 건지 저게 당연한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 궁금하다. 중고거래 진상이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중고거래 진상이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